번개홍입니다 6강 10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you get 너가 가져오게 되는데 얻게 되는데 a bucket 양철 깡통 그리고 너는 채우게 되는데 you 2형식 동사에 1번 2번 썼죠 너가 채우는데 it을 말하는 것은 이 bucket을 바구니를 half full half full은 반 가득 반 정도 가득 채우는데 some pebbles로 some 복수형 같이 쓰였죠 조약돌 자각일 정도 되죠 너는 그리고 나서 try 시도하는데 2푼 넣으려고 시도해요 목적어 several은 몇몇의 커다란 돌 돌들을 넣으려고 또 시도해요 some 복수 in the basket 바구니에 on the top 부분은 위에죠 자갈 위에 그러나 they don't all fit they가 말하는 것은 이 자갈들은 모두 다 fit 맞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 some saw you empty 그래서 너는 empty가 동사로 썼어요 비운다 자 비우는데 비우다 자 바구니를 그 다음 start up은 전부 다시 시작 자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너가 this time 삽입절이고요 이번에는 너가 넣게 되는데 커다란 돌들을 in the basket 바구니에 먼저 넣고 자 followed by 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따라지는 것은 조약돌을 넣는다 자 그 조약돌들은 neatly하게 부사가 feel 수직하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채우는데 feel in 까지에요 자 이제 저쪽에서 주의하시고 the space 공간 자 공간인데 around the big rock 하면 큰 돌 주위에요 자 이번에는 it all fits 모두 다 fits 꼭 맞아 지금 뭐 5일초 지금 this time 계속 이렇게 하네 자 이번에는 모든 것이 꼭 맞아 fits as the difference 차이점 차이점은 자 is 동격의 구조죠 또 order 여기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는 order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법, 질서, 명령 다 있지만 여기서는 순서 순서인데 자 이니치 전치사 위치 여기도 법 주의하시고 자 이니치는 전치사 나오면서 지금 관계부사 외으로 해석하시면 되요 자 그곳에 돌과 주어 1번, favels, 자갈들이 주어 2개니까 well placed 놓여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들어갔죠 여기서는 자 어디에?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자 그래서 사실상 placed in 여기에 있던 인 전치사가 앞으로 나간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관계부사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if you put 너가 만약에 넣는다면 the favels를 돌 자갈들을 먼저 까지 끊어주시고 하나에 지워버리자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 큰 돌들은 don't fit 맞지 않아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너가 넣는다면 커다란 돌을 먼저 빈칸 넣기 in first everything, every 시작하는 나라도 단순 취급했죠 모든 것은 빈칸에 S 들어가야 되겠죠 딱 맞고 커다란 돌을 동격으로 썼네요 커다란 돌들 자 그리고 favels 둘 다 꼭 맞게 된다 그래서 동격의 보호로 쓴 이렇게 썼습니다 커다란 돌들은 represent에요 대표 하는데 너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큰 돌이 중요한 거에요 자 그 다음 자갈들은 대표하는 데 모든 little everyday things 모든 일상의 작은 것들 매일매일이 발생하는 자 that suck up 자 이거 suck up은 빨아들이는 이 작은 일들이 빨아들이는데 너의 시간을 시간을 위해서는 소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suck up이란게 search as 예를 들어서죠 chores 집안일 자 바쁜일 전화 그리고 인터럽션 방해들 같은게 너를 방해한단 말이죠 일상을 자 if you don't schedule 여기서도 빈칸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스케줄을 자 big rocks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하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 day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도 big rocks죠 이 중요한 일들은 ont will not 자 get pp 일단 동사원형 ont get pp 로 썼습니다 이 형식으로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주제는 밑에 써 있듯이 내려가서 자 우리가 큰 돌을 먼저 놔두고 작은 돌을 채우기는 쉽지만 작은 돌은 이미 차발인데 큰 돌을 끼워놓기는 어렵죠 이런 식의 스케줄 계획의 어 순서 중요하다 우선시 할 거를 정해라 먼저 해라 자 이런 내용의 소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을 우선시하여 계획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